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광수연입니다 이미 일부 행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많은 인사를 하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말씀하셔서 또 이미 그분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토론의 목적은 이미 다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순은 교수님께서 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 내용 중에 지방의 문제점,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을 잘 나열해서 저에게 충분한 인지를 주셨고 특히 정책보좌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방분권과 세계화 정보와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반드시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방 자체가 태동될 때 이미 그때 인사권 독립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출발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반드시 귀속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하루속히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결론에 가서는 지방의원은 감투가 아니다 지역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 책자에 잘 기술해 주셨고 또 여기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지방의원들이 다소 부정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주인에게, 주민에게 신뢰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의원으로서 책임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의원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론에 가시면 주민에게 신뢰를 잘 주고 있고 의원으로서 책임을 잘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을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자님께서 7분의 시간을 줘서 그 7분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과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 또는 외부의 단체장님들께 오셔서 지방화 시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법안을 만들 때 딱 들어가면 그거는 언제 했느냐는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의회 26년, 주방자치 22년이 된 시기라고 하면 사실 청년의 시기 아까 이인영 국회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찌 보면 청년의 시기, 성년의 시기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는 분권의 틀에서는 정말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저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대의 7가지의 현안 문제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루속히 지방분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회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분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권은 지방분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분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또는 국무총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방분권은 이렇게 간다 가면 어느 세월에 이루어낼지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유럽 쪽에서는 분권 국가를 분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그만큼 다양화되기 때문에 분권을 갖고 가지 않는 지방자치는 결코 튼튼한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탄핵 정국을 보면서 만약에 지방하시다가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지방자치를 안 했다가 하면 정말 혼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지금 대통령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을 주로 보면 특히 독일 같은 데에는 16개의 지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나누어서 잘 진행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헌법체 1조의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재정을 잘 조화롭게 나누어서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는 2004년도에 이미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해서 거기는 특별하게 작은 범위지만 외교권까지도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이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표본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과 그다음에 사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을 보면 아까 발제문에도 나오고 많은 축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8대2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가 80% 지방세가 고작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지방과 중앙이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을 보면 6대4로 지방이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는 20%밖에 안 거치는데 지출은 60%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0%의 갭이 생깁니다 그 40%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 정말로 힘들게 하는 거죠 힘들게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교부금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주문으로 인해서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에 예산이 과연 이렇게 짜여질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뭐를 해야 되지? 그거를 기다리고 또 그나마 좀 부지런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나 중앙정부에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의 형태를 보면 이미 지방세가 국세와 비교했을 때 거진 5대5의 비리임이라면 그러나 지방세가 더 많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재정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사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무가 25대 75로 중앙이 막중앙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일이 이쪽저쪽 법안 정리하다 보면 한 해가 다 갑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또는 국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 이런 실태에서는 어떠한 분권도 사실상 지방자치가 완성 단계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하루빨리 재정과 사무에 있어서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지금 옆에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신원철 의원님과 함께 이런 분권을 한번 잘해보자 해서 작년 10월에 지방분권 TF팀이라는 우리는 이제 지방분권 TF단이라고 그러죠 TF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해왔고 그걸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회의 끝에 7가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제는 여기 토론문에 잘 나와 있고 그 과제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이미 우리 팔찌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옆에 계시는 토르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인사권 독립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8년도에 지방재정법을 처음 만들 때 이미 그때서부터 인사권 재정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이었죠 어떻게 우리 의회와 집행권자가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산에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대립다고 그러는데 단체장이 의회에 있는 사무직 직원을 임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4년도에 그나마 조금 바뀌었다 하면 그전에는 의회의장과 단체장이 협의해서 인사권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94년도에 그나마 조금 더 양보가 돼서 의장이 추천하면 단체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그보다 좀 더 진전을 해서 전문직이나 또는 계약직, 기능직에 한해서만 우리 사무처에 위임받아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상태에서는 사실상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효율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발자장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런 대로 우리 인사권이 독립돼야지만이 의회가 좀 더 자율적으로 그리고 사무직 직원들은 되게 순환직으로 돼 있어 1, 2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게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의회는 전문성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재중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보좌관 제도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 의원들이 쉽게 아니면 편하고 싶어서 전문적인 정책보좌관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1인당 3,585억의 예산을 다뤄야 되는 막중한 일이 부여가 됩니다 의회 출근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면 민원 들어오고 전화 들어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6시까지 사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다행히 6시 넘으면 전화도 좀 느슨해지고 민원이 직접 오지 않으니까 그때야 일을 하면 되게 9시 그 정도 돼서 좀 배가 고프면 그때 퇴근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문제인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작은 일 하나 잘못하면 의원들의 탓을 엄청 하게 됩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무슨 그런 사람들에게 보좌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정말로 많은 양의 업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 보좌관 제도가 꼭 확립이 돼서 의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감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내 지역을 잘 주민과 합의해서 그리고 주민에서 잘 받들어서 우리 서울시 의원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의원들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부합해서 지방분권이 하루속히 잘 이루어져서 국가의 경쟁력이 곧 살아나는 그런 지방자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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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